음 쿨쿨쿨 쿨쿨쿨 음 어 아침이다 일어나야지 어 아이쿠 아이고 허리야 으 아이고 허리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작스런 요통 허리 아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좀 전에 보셨나요 급성요통 재발연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작스럽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 뭐 평소에 아팠던 분들 포함해서 갑자기 생긴 급성요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프면은 원래 가장 좋은 거는 다시 누워서 쉬는 겁니다 쉬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이제 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아침에 가사일을 하셔야 되는 어머님분들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아픈 걸 참고 일어나냐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 가벼운 운동들의 순서를 따라 하신 후 활동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운동 볼까요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있잖아요 아파서 다시 누웠잖아요 아파서 다시 누웠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셔도 돼요 두 다리를 접어서 살짝 붙이고 붙이고 손 편하게 손바닥 하늘 놓고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디스크 재활이랑 조금 비슷하면서 급성 요통은 꼭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냥 허리가 아프신 분들 전체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오히려 디스크보다는 급성 이제 후관절 중후군 허리 주위가 갑자기 아프신 인대라든지 아니면은 근육들이 놀래서 아픈 분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주면서 등 쪽 그리고 허리 쪽 골반 쪽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멈춰서 한쪽 다리는 내려놓고 한쪽 다리 들어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돌려주면은 이쪽에 엉덩이 근육이 스트레칭 되겠죠 허리가 너무 많이 꺾이면 안 돼요 엉덩이 늘려주면서 엉덩이 근육을 주먹으로 통통통 쳐서 엉덩이 근육을 먼저 이완시켜줍니다 허리 근육을 갑자기 사용을 아침에 약한 상태에서 사용해서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또는 허리가 과하게 움직여져서 또는 너무 약해져서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는 엉덩이가 많이 사용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먼저 풀어주고 사용을 하면서 허리를 안 쓰게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해볼까요? 다리 내리고 무릎 접어서 들고 돌려서 허리 많이 안 꺾이게 엉덩이만 꺾여야 돼요 엉덩이 근육을 통통통 마사지 해줍니다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마사지 됩니다 가볍게 엉덩이 먼저 자극을 준 다음에 두 다리를 다시 모아서 허리를 바닥으로 살짝 아랫배 집어넣고 엉덩이 힘 살짝 주면서 허리를 가볍게 엉덩이 붙이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줄 거예요 브릿지, 교각 운동 엉덩이 근육을 가볍게 사용해 주는데 허리가 먼저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먼저 뜨겠습니다 엉덩이가 먼저 뜰 거예요 허리는 좀 나중에 그러다 좀 괜찮다 허리가 너무 아프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허리까지 엉덩이 뜬 다음에 올려줄게요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아프면 그 전 단계 운동을 더 많이 해주세요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엉덩이를 들썩들썩 들어줍니다 번쩍번쩍 음 이제 좀 괜찮다 싶으시면 옆으로 돌아서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옆으로 돌아서 손 짚고 무릎 짚고 내발 기기 자세로 한 자세에서 여기서 등어리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밀면서 등을 말아줄게요 허리에 너무 힘 주지 마시고 다시 등어리에 힘 빼면서 굴곡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올라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운동해줍니다 가볍게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면서도 근육을 사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근을 써가지고 복근이 우리 허리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도록 겟카오 자세에서 위로 올라온 상태 유지 하고 나서 다리랑 팔을 대각선으로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우리 어깨 쪽과 엉덩이 그리고 허리 근육의 일부를 사용할 거예요 허리 근육도 너무 이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허리 근육을 과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로 잡아서 허리 근육을 덜 쓰게 한 상태에서 엉덩이 위주로 그리고 어깨 위주로 하면서 허리가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그럼 허리 근육이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덜 아프겠죠 허리 근육을 사용을 하되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양쪽 팔다리를 대각선으로 들었다 내렸다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만 해주고 중간에 쉬엄쉬엄 하셔도 됩니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주셔도 괜찮아요 대각선으로 들어줍니다 대각선 좀 괜찮다 싶으면 이번에는 손을 당겨오면서 발을 짚고 이렇게 발바닥 짚혔죠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체 근육과 어깨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는 다리도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일 나가고 가사일 하고 하려면 서서 걸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엉덩이와 하체를 사용하면서 어깨도 같이 힘이 들어가게 허리가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이 자세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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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침대 옆으로 살짝 내려올 거예요 원래 바닥에 있으셨던 분은 바닥에서 하셔도 좋아요 바닥에서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제 침대 또는 책상을 잡고 할 운동인데 바꿔볼 거야 자세를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침대에서 내려온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침대 또는 책상에 바닥에 있던 분들은 책상이라든지 식탁을 짚으시면 됩니다 손을 짚고 팔에 기댄 상태에서 뒤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의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의자가 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났다 해주는 거예요 하체를 사용하면서 엉덩이 그리고 복근 어깨를 전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쭉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리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팔이랑 다리로 버티는 거예요 허리에는 힘이 완전히 빠져 있어야 됩니다 잠깐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다리 좀 뒤로 한 다음에 가슴으로 당겨서 걷는 운동 비슷한 마운틴 클라이버 원래는 바닥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거 짚고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가볍게 왜냐면은 다리를 당기면서 하복근 쓰는 걸 익숙해져야지 걸어 다닐 때 허리가 안 아프기 때문에 얘를 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어? 이것까지 괜찮다? 싶으시면은 이제 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중요한 게 다리를 숙였다가 다리를 접었다가 몸을 살짝 세우면서 같이 일어나주고 엉덩이를 당겨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밖에서 활동하기 전에 걷는 운동을 할 건데 이렇게 과하게 걷기 이 운동을 해주면서 하체랑 상체 그리고 척추에 전반적인 움직임을 줄 거예요 허벅지 가운데 손 넣어주시고요 엉치 가운데 손바닥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요렇게까지 걷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가능하다면은 걷는 건 훨씬 편합니다 요렇게 이렇게까지 루틴 누워서부터 시작했어요 누워서 허리에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체 움직여주고 엉덩이 늘려주고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엉덩이 사용해주고 돌아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왔다 갔다 허리 움직여주면서 캣카오 자세 해주고 등이랑 엉덩이 하체에 자극 주면서 그리고 팔다리 뒤로 들어주면서 엉덩이 어깨 허리 쪽 가볍게 자극 준 다음에 내려와서 책상이라든지 침대 잡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하체 운동 해주고 마운틴 클라인버 하면서 걷기 전 하복근 사용해주고 일어나서 과하게 걷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왔습니다 급성요통이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불편 불편한게 아니죠 시작이 안돼요 하루 시작 자체가 안됩니다 근데 이 루틴 하고 나시면 많은 분들한테 제가 병원에 급성요통으로 오시면 많은 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운동 루틴이거든요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영상 따라해보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면 생활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한번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이걸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서 아침에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서 아침마다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 중에 조금 더 운동 강화운동을 해준다면 훨씬 더 편안한 허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